자, 상대 승준이 좋은 이유가 있었네 갑자기 끝나기 1초 전에, 아니 3초 전에 투덕을 오르는데 상대에 쓰리 적으네 자, 이러면 오히려 할만해 상대가 머리쓰다가 오히려 안 좋아졌죠 자, 이게 랜덤 법칙때문에 상대는 쓰리 적읍니다 자, 발탈한대 자, 발탈한대 발탈한대 난 커세요 자, 오히려 상대가 머리를 좀 썼죠, 지금 투저그를 마지막에 골랐는데 상대의 승률이 좋은 이유가 있었어 그건 이제 투저그 초이스의 비밀이 있었죠 승률이 한 70% 좀 넘는 것 같은데, 3명당 동족발로 게임을 하는구만 동족발로 게임을 하는구만 근데 우리 테란이 죽으면은 좀 빡세긴 하거든 테란 뭐 마린메딕 해야지 벚궈받구 이건 테란이 잘해야 돼 참 적으라 진짜군 어허허 무전적 딸이라니 말이 심하네 흐흐흐흐흐흐 나 승률 90%급 고수 진짜로 아 진짜로 나 잘한다니까 믿어봐 어 야야야야야 뭐해 통과받까 야야야야야 뭐해 침착해 아 테란 뒤지면 안되는데 안되네 뒤지겠는데 할 수 있어 아 아 테란 진짜 뭐해 아 아 야 내 안마 먹어 어 대압이네 진짜 킹캐리한다 와 암뚜기새끼 빨리 이사와 암마 포우해줄게 포우해줄게 포우 잘 지켜 오버 몰리하나 잡아봅시다 포토르 야 이 집이 죽으면 안되는데 제발 막아줘 이거 죽으면 안돼 아 다 죽는다 아 뭐해 야 이 암새끼들아 킹내 막아 킹내 아 죽으면 안돼 아 다시 탈도 뜯는데 잠깐만 포만 안쪽에 오버 하나 잡았어 내가 테란 부활해서 마메 해보자 터드 터드가 마메로 우리 터스형 포 할 수 있나 포? 포 아 몬 못지킨다 폴을 포 하나만 선포인데 왜 죽지 근데 아 이게 선포라 죽으면 안되는데 아 이게 게이트도 아니고 선포였는데 링에 뜯나버리면은 솔직히 못 이겨주거든 니가 더 문제야 너가 몸박아서 12시 피해받았잖아 안돼 오케이 야 입구방 한번 해봐 입구방 입구방 해봐 이거 입구 입구를 구해야 돼 아 근데 못 이겨 이거 3적인데 어떻게 이겨 올멀티 해야겠다 이거 입구마린 빨리 빨리 포만 지켜봐 내가 커세우로 최대한 털어볼게 최대한 그래도 육실 잡으면 또 이길 수도 있거든 내가 존나 잘하면 내가 커세우가 빠르단 말이야 생각보다 이거 신콘 영혼의 컨트롤 신콘 영혼. 3콘, 아 커튼 났다 됐다 과감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과감한 트리플 노업이라 지금 내가 한번 싸움만 하거든 자, 스포2.4 잘 잡았을 정도 되네 탈 잘 잡았다 이러면 또 할만해 진짜로 피커즈 나올거거든? 잡아줄게요 할만한데 이러면 스페셜 오버 털어주면서 스페셜 오버 우버 구성은 중 트리플까지 가봅시다 헨시 멀티가 있으려나? 헨시 멀티가 없으면 괜찮은데 탁탁 털어봐 컨트롤 살려주면서 한마디 스페셜 오버 정리 조각 사 vanished 정량 orp 정리 사 dynasty Il happened to me sexual 스페셜 오버 동놈 int 도 7회 처리, 8, 9회 처리, 9회 처리면 좀 빡세긴 한데 마매 진출 되나 너 지금? 야 마매 진출해봐 5보다 지금 마매가 3일까야 대상 3 안마 깨고 5 안마도 깨자 링 마나우 조심 야 링 두 부대 있거든? 조심해라 링 아 뭐해 아 마린 진짜 파베즈레라 제발 뭐하냐 테라나 파베즈레 파베즈레 아 찼다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 지지지지지 이거 못이껴 상대 10인 10인 다 먹었어 이대로 가면은 이탈 방업 됐나보다 컬 입어야겠다 테라는 지금 못해도 그래도 3이랑 5는 깨야되거든 진짜 그러면은 할만해 5끄 5라도 깨봐 탈 없거든 지금? 지금 해야돼 탈 없을때 이제 히드라 이빨이 나올거야 지금 못깨면은 그래도 2대2다 할만하거든 오 안맞게 오와 깨고 컷만 해봐 마린이 3개밖에 없네 노타리다 막히겠다 아 테라니 좀만 해주면은 괜찮을거 같은데 지금도 아비 좀만 찍어봐봐 아비 좀만 찍어봐봐 일단은 그래도 내가 스트리플이니까 한번 해볼게 이게 상대의 7회 처리 9회 처리구 여기 3개 먹었을거야 이제 먹을 준비할거거든 아 오암마나 깼으면 그래도 가망있었는데 오암마나 못깼게 너무 크네 근데 오가 가난하긴 한데 많이 털어놔가지고 많이 잡았다 오가 잠시만 오 따라갈만 하겠는데 힐 많이 줘가지고 이거 상대 피해 지금 크거든요 생각보다 엄청 이거 상대 피해 지금 크거든요 생각보다 쟨 많이 잡을거같은게 나 상대 피해 지금 아 이렇게 4H 이라 우리 테라니 감당이 안될거거든 후반에 내가 뭔가 해줘야돼 지금 빨리 요거를 잡고 뭐라든 빈팀이 없냐 어 근데 맘매 좋아 센터가지만 가지말고 잡아봐봐 센 잡으면 또 할만한데? 아 워로링 있구나 여기 아 비켜라 딜 막냐오 아니 할만하다 센만 지키면 할만 너가 나중에 그거 먹어야 돼 내가 허니버 해볼게 그나마 아직 우다 우다 8명이 아니야 많이 좀 올라와 진짜 할만해 이거 센포만 되면 너는 싸우지마 내가 지켜줄게 넌 넌 소만 지켜 좋아 땡크 뭐 괜찮은지 다 다 이 타워? 야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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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막아야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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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해 히드라이 부터지 히드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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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웹 부터 줄게 웹 왜 이렇게 많아 히드라이 자 웹 히드라 좋아 이득 많이 봤다 다시 해주고 럴이랑 싸우지 말고 히드라 자 부켜봐 일단 나쁘지 않고 있거든 좋은거 같은데 이제 자 좋아요 아 불탈이구나 불탈이 괜찮아 아 짜증나게 하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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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조심하고 자 아닙니다 지금 리버랑 같이 막아줄게요 히드라는 마나도 무섭지 않아 괜찮아 형편이 이거 분단이야 거의 자 4러보까지 올려줄게요 오늘 죽은 목소리거든 이제 리버가면은 아 굿들이야 굿들 폭탄 드랍인데 거의 마우스 있을까? 버텨봐 내가 리버 있거든 좋아 세버 리버드 왔어 나이스 마우스 좋아요 저 무디가 너무 구하르대 ER은 인정할게 구하른 좀 아니지 너가 ER은 인정할게 ER은 3.5 3알 해줄게 너 없었으면 힘들었던건 팩트니까 3알은 인정합니다 뭐냐 안 뭐냐 이렇게 1.5 거의 뭐 지옥이지 오메든 어 내가 봤때는 5시가 그 무탈하지 말고 쨋아야됐거든 근데 무탈 좀 많이